청두가 오전의 대표 최 모 씨, 반도체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더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양대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지냈고 하이닉스 반도체에서는 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하자면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재들을 중국 해외로 유출시켰는지 설명을 할 텐데 그 취재 과정에서 만난 헤드헌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인재들을 뽑아갈 때 회사 이름도 규모도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헤드헌터가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뽑냐. 그랬더니 청도에서 최 모 씨가 하는 반도체 회사다라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드헌터가 그렇게 사람을 얘기하니까 아, 그럼 내가 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 정도의 인지도와 이런 걸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리포트에서 봤던 이 삼성전자 복제공장이 중국에 세워질 뻔했던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네,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동장을 하나 통째로 완전히 복제를 한다는 건 정말 전무한 어떤 유출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 모 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럼 불구속 상태예요? 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출국 금지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 모 씨가 국내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이렇게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좀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최 모 씨가 하이닉스 부산까지 지내고 국내 여러 기업을 하다가 2015년에 싱가포르의 아까 설명드린 반도체 컨설팅 업체, 빈샘이라는 업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 해외에서 반도체, 자신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반도체 기술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지난 2018년에 타이완의 폭스콘, 아이폰 생산 노초로 유명하죠. 폭스콘으로부터 8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서 시안에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삼성전자 통째로 유출한 그 복제 공장인 거고요. 그런데 이 직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 터지면서 타이완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의 투자 계획을 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최 모 씨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정부와 접촉을 해서 중국 청두시에 이제 4,600억을 투자를 받아서 이 청두가오전이라는 업체를 세웠거든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 과정에서 이 진쇄미 컨설터를 이용해서 한국에 자신이 쌓아놨던 인맥을 바탕으로 인력을 끌어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명이나 끌어들였으면 대단한데 어떻게 국내 반도체 인재들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했길래 200명이나 간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돈이죠. 저희가 취재해 본 것 바로는 핵심 인력은 연봉을 6배까지도 불렀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 생산 인력 같은 경우도 연봉을 3배 정도 다 주겠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자녀의 국제학교 교육비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결국 이제 자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이 넘어간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반도체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중국으로 유출된 겁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약 200명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구체적인 인력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약 100명 넘게 유출됐고 SK하이닉스에도 약 70여 명이 유출된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인력 유출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맞춤형으로 인력을 유출시켰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공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공정도를 놓고 각 공정마다 이 공정은 누가 전문가니까 이 사람을 유출해야 한다고 해서 아예 타겟을 맞춤형으로 지정을 해서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정말 반도체 전문가인 만큼 그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많이 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인 제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사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런 주요 기술을 유출하는 건 법적으로 당연히 제재가 있는데 인력의 유출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헤드헌팅으로 해서 직업을 바꾸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회사를 바꾸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이나 도면이 유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숙련된 인력이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들고 나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또 처벌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막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오늘도 속보를 계속 쓰죠? 네, 오늘도 이제 영장실질심사 내용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반도체 인력의 대우에 대해서도 좀 취재해 볼 계획입니다. 계속 취재해 주십시오. 김형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호카를 제8강 후 드라마 god